엘르 코리아 네 엘르 코리아 여러분 하나 둘 안녕하세요 아이디입니다 저희는 엘르 화분 촬영 현장에 와 있습니다 난 잊어버렸죠 소연입니다 지금 릴레이 카메라 단어 인터뷰를 해볼 건데요 저의 질문을 골라줄 멤버는 민니언니입니다 안녕하세요 민니입니다 제가 2행시 해야된대요 민니로 민니! 민니야 민니! 니가 제일 예뻐 그래 니가 제일 예뻐 질문 잘 골라줘 오케이 애창곡 애창곡 애창곡이 뭘까요? Mmm вечes if you like yours 언니 언니의 첫 자작곡이고 언니 언니의 첫 자작곡이고 진 깻잎 못먹고요 그 노른자 삶은 계란에 노른자 못먹고요 그리고 카레닭도 안좋아요 그리고 생토마토도 안 먹어요 폐, 초밥, 소고기, 팥 팥 좋아해요 에피소드 얘기하고 싶어요 저의 질문을 골라줄 친구는 저희 안녕하세요 안녕 슈 슈아는 화 화장을 안 하는 게 더 아름다워요 센스 있어 어! 휴가 쉬는 날 해외여행 가고 싶어요 누구랑? 혼자 다시 할게요 누구랑? 민니 언니를 데리고 가야 될 거 같아요 리스왕 할 수 있죠 영어하네 땡큐 How are you? 될 거예요 이제 카메라를 넘기겠습니다 네 여러분 슈아 차례예요 저의 질문은 미영 씨입니다 나와주세요 하나, 둘, 셋 미 미연도 미 미 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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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미워도 미연이랑 연 연 연락할게요 네 가슴자였어요 여러분 이거? 나의 인생 버킷리스트 뭐죠? 저는 하쿠랑 마타 같이 비행기 타고 싶어요 해외 갈 때마다 왜요? 사망하니까 멋있어 바이바이 슈아 인터뷰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주세요 네 저의 질문을 골라줄 친구는 우기 나와주세요 요즘 잘 세죠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어 빨리 해 우 우기는 나하겠다 귀여워지 야 모른척도 해 다시 컷 컷 자 여기 편지 해주세요 자 우기 인사 시작 우 우기는 키 귀엽다 잠버릇 잠버릇이요? 되게 얌전하고 잠자는 숲속에 공주처럼 피스 새벽에 자고 입고 했는데 언니 괜찮아 입을 갑자기 아 배고파 말하는 거 말하는 거 그리고 너무 피스프하게 너무 평화하게 자더라고요 하시더라고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내일 최애 안녕 이제 마지막 우기의 문제를 골라주시면 누굴까요 아주 카리스마 넘치고 근데 숙소에서 되게 귀여움이신 우리 전자연 전소리 진짜 천재 작곡가님 우리 전소연님 나오세요 괜찮아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빨리해줘 앉아있기 힘드니까 봐봐 카메라 너무 놀라서 거꾸로 대 아 소 소연언니 정말 우리가 연 연습할 때 좀 그만 혼내줄래? 헉 뭐야 바쁜다 언니 지금 되게 웃긴 거 알아? 나 진짜 이거 나왔으면 좋겠어 나는 내가 너를 내가 혼내고 싶을 때마다 혼내봐 제가 카메라 좀 꺼볼게요 제가 끄고 다시 종료하고 할게요 되게 절친인 거 아시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행동 우기가 가장 먼저 하는 듯 시작 우기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제 시끄럽게 발 엄청 쿵쿵대 쿵쿵대면서 일어나서 불을 켜고 그리고 향수를 다 뿌려서 저희까지 같이 일어나게 만들어줘요 우리 이름 뭐죠? 카메라 릴레이 우연 마지막 릴레이 카메라 단어 인터뷰는 저희의 우연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여러분 11월 후에서 만나요 지금까지 아이들이 우 연 뭐야? 아이들의 우 연이었어요 연 뉴레이 firm merge 아 10월 후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